한글의 자음 기억이랑 비슷하게 생긴 게 뭐가 있을까? 라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언제 사용하는 속담인지 그림 그리면서 배워보자 똑똑 문외력 박사 파티를 하려면 준비할 게 정말 많아 미스터 레드 부디 멋진 생일 파티를 부탁해 웃기는 처음 냥어 처음 타보는 버스에는 수수께끼가 가득해 버스에서 내릴 때 우는 것은 뭘까요? 두드려야 사는 것은 뭘까요? 버스를 탄 박피가 이번엔 정말 조선에 도착한 것 같은데 조선이 코앞에 있던다 처음 타요 씽씽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